태양TV와 그리고 볼트가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의 또 친분관계는 또 여행하는거죠 자 남자 오픈부의 경기가 출발을 했는데요 자 커크 들어갑니다 좋은 스텝까지 볼트 미남 써있고요 태양TV 화이팅 패스 동작도 보면 그렇고 어렵게 돌면서 김홍기가 밖으로 빼줍니다 이승배 훌륭한 개인기입니다 거꾸로 올라갔는데 4대9가 양팀의 스코어입니다 이제 4대12죠 김정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형성조 들어갑니다 김정년 왼손 올라갑니다 곧바로 외곽 깨끗하게 성공 박유청이 막아섭니다 김정년 패스 연결 김홍기 마무리 10대15 커크 풀업 점퍼 성공 어렵게 하지만 이승배에게 흘러갑니다 커크 날아오릅니다 볼 리바운드를 볼트가 가져옵니다 정성조 더블 클러치 정성조 더 큰 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그거 보시죠 피하면서 김정년 득점 성공하면서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남자 오픈부 결승 볼트와 태양TV의 경기는 태양TV가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